안녕하세요 집샘입니다. 얼마 전에 일산 서구에 사시는 한 구독자님으로부터 감사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 제 영상을 보시고 내 집 마련 고민이 생겨서 메일로 문의를 주셨었구요. 제 조언을 듣고 2019년 말에 후공마을 인간의 아파트를 4억 중반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3억 중반에 전세를 두었다가 이번에 실거주로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매매가는 8억이 넘었다고 하네요. 3억 5천만원 정도 2년 만에 상승한 건데요. 2년 전에 전세는 3억 중반이었는데 현재 전세는 6억원대라고 합니다. 만약 2년 전에 매매보다 전세가 1억 정도 더 저렴하니까 1억을 아끼겠다면서 전세로 들어갔다면 지금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정말 많이 괴로워했을지도 모른다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컨설팅이나 물건 추천 등으로 비용을 받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연들로 메일을 주신 분들이 많고요. 그 중에서 꼭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분들만 가끔 방향을 설정해드리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신정으로 이곳저곳에 문의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정확히는 2019년 10월 31일에 일산 신도시가 저평가되고 바닥을 다졌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2019년도에 언론 기사를 보면요. 일산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 저주받은 지역이다. 교통이 불편해서 그런 거다. 고향 창릉 같은 3기 신도시 지정으로 가격이 빠지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주민분들이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에 일산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죠. 당시 일산은요. 서울과 경기도 남북권역의 상승에 비해서 거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오히려 하락신호가 많이 보였었죠. KB 부동산 주간 시계열의 아파트 매매 증감지수를 보시면요. 이 빨간 네모칸에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가 있습니다. 모두 2019년 초부터 계속 보합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 지역은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린 시점인 2019년 10월 말에도 여전히 하락이나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매매가 지수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6월을 100이라는 수치로 가정했을 때 매매가를 지수로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서 연두색 네모는 일산동구, 그리고 주황색 세모는 일산서구입니다. 2017년 말부터 제가 일산 지역 추천을 해드린 2019년 말까지 계속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저는 일산이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많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나왔던 것이고 이제 바닥을 다져가고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시던가 아니면 투자용으로 매입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렸죠. 지역 브리핑도 간단히 해드렸었고요. 제가 영상을 올린 이 시점에 바닥을 다지던 매매가 지수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2020년 말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 제 말을 새겨 들으시고 일산에 실거주를 하셔야 했던 분들이나 투자용도로 매입을 하셨더라면 실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잠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다니TV에서 주관한 인클이라는 강의 플랫폼에 초보자를 위한 경매 강의를 오픈을 했었거든요. 이곳의 취지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요. 감사하게도 이 인클 홈페이지에 있는 1600여개 강의 중에서 인기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고 링크를 통해 가입해 주시고 제 경매 강의를 들으려고 가입했다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다른 좋은 강의도 월 9,500원 구독 형태로 저렴하게 다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영상 아래에 바로가기를 통해서 회원 가입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산 서구의 대화동은요. 3호선 종점으로 일산의 끝이라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지역이지만 이 킨텍스 개발과 GTX 호재와 더불어서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인근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시점부터 어느 정도의 가격 변화가 있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는 600세대 정도의 성저 1단지 동액 아파트인데요. 31평형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대화역 인근이고 95년식입니다. 이 파란색의 매매 그리고 주황색의 전세 그래프를 보면요. 2019년 말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제 추천 영상을 보시고 2019년 11월 정도에 31평형을 매입을 하셨다면요. 3억 중반에 매입이 가능했죠. 그리고 만약 전세를 놓았다면 2억 중반 정도에 놓고 1억 원 정도 투자금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2년 정도 후인 현재는요. 4층 물건이 6억 중반대의 매매가를 기록했는데요. 1억 원을 투자해서 2년 만에 이렇게 3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투자도 좋지만 내 집 마련을 했었어도 좋았을 겁니다.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서 4억 원이 넘네요. 여기 보이는 2억 7,800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것으로 보이니까 무시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 주협동은 전형적인 주거지이고 오마학군과 학원가가 있어서 교육환경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문촌마을 1단지 우성아파트 31평형의 매매 전세 그래프도요. 마찬가지로 2019년 말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19년 말에 3억 원 중반 정도 하던 가격들이 현재 2년이 지난 시점에는 6억 7,500만 원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의 마두동과 장항동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마학군과 학원가가 있어서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편의시설이 많고요. 그리고 호수공원과 공공시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강촌마을 32평형의 경우에 4억 중반대였던 가격이 2년이 지난 지금은요. 거의 8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단지별로 매매가 상승분을 보니까 당시에 전월세로 남으셨던 분보다 내 집 마련을 하셨을 경우에 약 3억에서 3억 중반 정도의 시세차익을 2년 만에 얻으실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년 전에 경매로 해당 지역을 낙찰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2019년 10월에 문촌마을 11단지 건영아파트 33평형이 경매 진행되었었는데요. 감정가가 3억 6,600만 원에 나왔던 것이 1회 유찰돼서 13명이 경합해서 3억 1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당시 실거래가는 3억 4천, 3억 5,750만 원 정도였는데요. 약 3천만 원 정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경매는 매매에서 의무적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으셔도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배워주시면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여러모로 이득이 되실 겁니다. 한 번 기회가 지나갔다고 끝이 아니고요. 여러 지역에서 계속 기회가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경매를 공부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한 경매 완벽 가이드 수업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 분석을 해드리고 주의 깊게 보셔야 한다는 영상을 올릴 때는 개인적인 느낌 때문이 아니라요. 여러 합리적인 근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을 때 올려드립니다. 혹은 위험할 때도 올려드렸죠. 적어도 제 구독자님들만이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2019년 가을에 동탄 이신도시를 통해서 지역 분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2019년 10월에는 일산 2019년 12월에는 서울 2020년 3월에는 안산 2020년 4월에는 인천 그리고 20년 12월과 올해 5월에는 수도권에 관심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하실 분은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6월에는 대구 지역은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 이후로 대표 아파트들의 가격 변화를 한번 직접 살펴보세요. 당시에 제가 왜 영상을 올렸었는지 이해가 가실 것이고 영상을 보시고 직접 실행해 옮기셨던 분들과 아닌 분들과의 자산 격차가 많게는 수억 원씩 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곧바로 매매 시장에 뛰어들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았고 차근차근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투자자들 때문에 2년 동안 가격이 2배 가까이 뛸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격 상승이 확실히 예측되는 고심에도 항상 틀린 예측만 하는 가짜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루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올렸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다면요. 그 사람의 어휘력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과거에 주장했던 내용들을 검증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던 없는 실력에 속아 넘어가던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하고요. 부동산에서 한 번 실패한 타격은 경제적으로 매우 큽니다. 적어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남아있으니까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과거 발언과 실거래가를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말만 믿지 마시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 공부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혹시 집값에 상투를 잡는 것이 아닌가 고민되기도 하실 텐데요. 이에 대한 영상도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별 영상을 올릴 당시에도 해당 지역분들은요. 집을 사야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었죠. 일산은 교통이 불편해서 안올라요. 안산은 학군이 별로라서 안올라요. 인천은 재개발이 다 스톱돼서 안올라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당시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도 주의깊게 잘 챙겨보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직접 공부해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 또는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